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전할 첫 뉴스는 우선 뭐 여러분도 이제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돈을 그만큼 뿌렸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당대표가 되면 막대한 그런 고난이 생기는데 당대표에서 선출되기 위해서 고작 한 6천에서 7천 정도만 뿌렸겠냐 그리고 또 뿌리는 작업을 그 사람들만 했겠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클 거다 그렇게 이제 일찍부터 예상했는데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덜 추지기 시작한 것 같네요.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조달한 그런 소위 경선 경비 자금을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자금 예를 들면 이정근 씨 녹취록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경선 자금 이외에 외곽 조직을 통해서 별도의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을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했네요. 송영길 주거지 전 주거지 외곽 조직 관계자 이렇게 했는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6, 7천 정도만 그렇게 조달해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무나 큰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당권을 장악하는데 6, 7천만 원 써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너무 이제 좀 미약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감이 있는지 검찰이 이제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네요. 주거지를 압수하는 것은 상당히 엄한 거죠. 또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영장 담당 판사가 검찰 측의 그런 내용을 읽고 범죄 사실이 충분하게 소명된다 그렇게 해야 영장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주거지, 현 주거지 모양이네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옛 주거지, 전당대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적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2015년에 설립한 정책연구소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름 참 잘 지었네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좌파 정책을 쓰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은 586 운동권들이 동반 퇴진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직업으로서의 정치인데. 어떻든 간에 이 사건의 아주 초두부터 경선에 사용된 동원된 자금이 돈을 뿌렸으면 6, 7천 정도에 거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는데 이 문제가 본격화되네요. 이제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조심스럽게 쓸 수밖에 없죠.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살포한 경선 자금이 이보다 많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했네. 어떻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게 되면 관련 장부 같은 경우를 대부분 다 조사하고 나면 관계자들 불러서 검찰에서 조사 들어가면 다 불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 정치적 이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상민 의원은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